노브랜드 여섯번째 이야기 스폴리아띠네는 누네띠네라는 이름이 익숙한 과자로 10cm 길이의 과자가 21개 들어있어요. 이탈리아에서 만든 과자로 낱개 포장은 아니라서 괴봉 후 빨리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꿀 같은 게 사이사이에 있지 않아? 맞아. 먹어보세요. 맛있어. 맛있어. 이거 누네띠네랑 맛이 비슷하네. 그렇지? 이거는 꿀맛도 같이 나면서 그리고 쿠키맛도 같이 나고 여기는 그냥 바싹하고 아주 좋았어. 그리고 누네띠네를 좋아하는 사람이면은 이거 이런 이 과자를 먹는 걸 추천하고 싶어. 그렇지? 응. 미니 하트쿠키는 하트 모양의 초코가 콕 박혀있는 과자예요. 낱개 포장되어 42g씩 6개가 들어있어요. 미니 하트쿠키는 하트 모양의 초코맛도 같이 나고 초코맛도 같이 나고 쿠키맛도 같이 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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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미쥬! 응. 그 미쥬랑 똑같은 맛이긴 한데 응. 미쥬는 좀 수가 적었잖아. 응. 근데 토콕콕은 좀 많은 느낌? 좀 더 많아. 이게 맛있어서 좋아? 응. 응. 맛있어. 응. 짠. 부드러운 계란쿠키로 국내산 계란 15%가 들어있다고 해요. 고기. 하면서 계란히 수치. 네. 고기. 또 고기. 어제만. 고기. 또 고기. 또 고기. 또 고기. 또 고기. 계란맛이 많아요 네? 잠깐만 계란맛이 많나요? 네 계란맛이 주름에 계란맛이 주름에 계란 과자니까요 네 어때요? 말 그대로 진짜로 부드러운가요? 네! 국내산 계란이 들어있어서 그러는지 더 맛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사서 먹어보세요 네! 끝! 참깨와 코코넛이 들어있어 더 맛있는 참깨 크래커로 36g씩 6개가 들어있어요 부서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 투명 트레이에 담겨있네요 충돌이 더 구조로 보인다 와아 magazine larını 엄마! 여기에.. 코코넛도 들어올 때 아 그래? 응 코코넛밭도 조금 나고 음.. 음.. 여기 보이는 이 소금보이지? 이거? 응 이 소금이 달콤하면서도 참초록만 맛이 나 아 진짜? 응 이게 여기 있는 쿠키는 고소해 고소해가지고 맛있어 응 그래가지고 단짠단짠해 단짠단짠해 너도 이렇게 응 그다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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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